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자꾸 태클을 걸어요. 남이 태클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태클 걸어요. 회피성, 강박성, 우울증 다 내 얘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와는 또 별개로 본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심리 관련된 요즘에 유튜브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강의 영상. 보다 보면 다 내 얘기 같아요. 조금 조금씩 다 겹쳐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도 겹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고 사실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괴롭고 힘든 게 계속 되다 보면 또 영상 보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해요. 오늘 사연 주신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본인이 원래 이전부터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학창 시절부터 또는 성인 된 이후까지 이어지는 부분 취미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 나면 내가 너가 생활을 보내는 걸 수도 있고 보통은 개인 상담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꿈에 대해서도 이제 수학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꿈도 어렸을 때부터 보통은 있죠. 장래 희망.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써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또 계속 바뀌고. 수학교육 이외에는 어떤 꿈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취미나 꿈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본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성격.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격도 좋고요.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게 있다. 라는 부분도 괜찮고요. 두 가지를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취미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없었다. 대학생활까지도 거의 없었다. 그게 이상한 건지 잘 몰랐다. 근데 대학 졸업 후에는 서서히 내가 어학 배우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다. 영화 보는 거, 동물 보는 거 좋아한다. 영화도 이제 장르가 있죠. 장르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꿈은 제가 선생님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과외 알바 하면서도 학생들 가르쳐주고 잘 못할 때 기다려주고 그런 게 다 전 좋더라고요. 과목적으로는 수학을 좋아했어서 수학 선생님을 꿈꿨다. 잘 못하더라도 기다려주고 그런 게 좋았다. 이게 쉽지가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듯이 이런 저런 강의, 영상 만드는 거나 강의하는 거는 상대방이 내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따라주는지가 별로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과외 알바를 통해서 1대1로 내가 뭔가 가르치고 그걸 못 따라올 때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죠. 엄마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울 때도 그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아이한테 가르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기다려주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답답하고 막 감정적으로 힘들고 근데 본인은 그게 다 좋았다. 영화 장르는 특별히 가리는 건 없다. 그냥 짜임이 재밌거나 작품성이 있거나 가리진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본인의 취향이 있는 거죠. 화려하거나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영상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구성해서 짜임이 있거나 작품성이 있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 굉장히 섬세한 거죠. 타인이 성장하는 걸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따뜻한 분이신 것 같다라고 야생국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뭐 난 취미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게 이상한지 몰랐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취향, 내가 뭘 할 때 나한테 이렇게 즐거움이 올라오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진짜 사람마다 달랩니다. 그거는 타고난 기질도 영향을 미치고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사람들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거 한번 봐도 본인은 굉장히 섬세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수학도 이게 좋아하는 게 굉장히 이유가 다양합니다. 학생분들 상담할 때도 항상 물어보는데 무슨 과목이 좋냐, 싫냐. 다양해요 이유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또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학은 애매하지가 않고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성격, 성향, 스타일 이런 거.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잘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역시 이제 제가 예를 드렸듯이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는 착착 답이 찾아지는 게 명쾌하고 좋더라 그러네요.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본인한테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수학은 답이 있지만 인생은 답이 없죠. 애매한 거를 계속 추구하는 게 삶이고 사실 마음도 답이 없어요. 내 마음도. 저는 정신과 의사가 처음부터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의대에 갔는데 또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데 비슷해요. 취향이. 답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애매한 걸 좋아하고 그 유돌이 있는 걸 좋아하고 그게 사람 스타일이죠. 그래서 본인은 딱딱 찾아지는 게 명쾌하고 좋은 거 정해진 거는 너무 좋고 안전감이 좀 느껴지고 편안하고 명쾌하고 좋고 뭔가 불확실한 거, 애매한 거 내가 조금씩 그거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했다. 성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친구가 내가 정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하더라. 이것도 뭐 의미가 다 다를 텐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고 확실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이 없었다. 누가 좋아서 어울리는 감정보다는 그냥 옆에 있으니까 다녔다. 정이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죠. 친구 관계에 있어서 막 좋고 막 이래서 어울리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 있으니까 다니는 그런 게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관계에서 뭔가 크게 기대하거나 원하거나 바라거나 그러지 않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학 가서는 이게 좀 바뀌신 거죠. 근데 대학 가서는 친구들이 상처 잘 받고 예민한 것 같고 인내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본인이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정없다는 얘기 듣고 그냥 뭐 어떤 어울리는 그런 좋은 감정, 친밀감보다는 그냥 옆에 있으니까 다니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학 가서는 오히려 색깔이 달라진 거죠. 상처 잘 받고 예민한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연 보면서 느꼈어요.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편안하게 공부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편안하다는 게 진짜 마음이 편했다기보다는 큰 갈등 없이 보통은 학창 시절에 갈등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굉장히 흔한 게 뭐냐면 친구 관계죠. 대인관계. 요즘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 친구 관계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게 당연히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본인은 수능을 잘 받고 성실하게 공부했고 그러면 친구 관계에 대한 갈등이 크게 없었다는 건데 어울리는 그런 욕구가 크지 않고 그냥 옆에 있으니까 다니는 그냥 무난하게 관계를 했던 거죠. 근데 대학 가서는 본인이 쓴 거 보니까 되게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의대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냥 고등학교 같아요. 같은 과 같은 학년이 쭉 6년을 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데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CC도 많고 친구도 어떻게 보면 절칭도 많이 사귀고 근데 본인은 그게 되게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캐릭터들이 누구 하나 품어주는 성격이 아니고 이기적인 우등생 캐릭터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 이해는 되는데 저도 느꼈지만 의대에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가 의대화지? 이런 경우도 있고 머리도 좋은데 노력도 많이 한다 뭐 이런 쪽도 있고 굉장히 극과국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쓰신 거를 보면은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게 아니라 정이 안 간다. 별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내 느낌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랑 대학교 때 이후로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뇌가 성장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특히 전두엽은 늦게까지 성장하는데 학창 시절에 인간관계라는 거는 되게 무디를 수도 있고 되게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멘탈이 강해서 무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무딘 것도 많아요. 쉽게 말하면은 어린애들은 무뎌요.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런 게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디테일한 갈등들도 없고 근데 자라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것도 아이마다 달라서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 때 그런 갈등을 빠른 애들은 고학년부터 막 디테일하게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까지도 별로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까지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커가면서 언젠가는 그게 좀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성인되는 시점에 그게 바뀌어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좀 바뀐 것 같고 뭔가 그런 관계에서 느껴지는 섬세함, 예민함이 바뀐 것 같고 근데 본인은 겹친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진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미 좌절을 하고 또 캠퍼스에 대한 로망, 인세홀 명문대에 갈 수 있었는데 지방의 어떤 작은 학교에 가서 잔디밭이 없고 이런 거가 굉장히 로망을 실험 못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정적으로 느껴지겠죠. 당연히 그 안에서의 구성원들이 보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에다가 나는 또 그 관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 것도 추가됐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캐나다 간 이후로도 그렇고 일할 때도 관계에서 그게 외국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외국이라는 부분을 이유로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하시면서도 힘들었고 또 남자친구의 관계에서도 물론 그 남자친구 성품이 안 좋아서였지만 어쨌든 힘들었고 굉장히 관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과도기예요. 이 과도기가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찾아오면서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 공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성인된 다음에 그게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도 많고 휴학을 두 번 하신 것도 다른 과 다니시는 분들은 휴학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대는 조금 달라요. 휴학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드물고요. 드문 이유는 같은 학년이 완전 달라지는 거라서 고등학교에서 미태학년이랑 다니는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어서 웬만하면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힘들어서 휴학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다른 진로를 찾기 위해서 휴학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경험 경험을 쌓기 위해서 1년 휴학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과에서 비해서 월등히 적어요. 그런데 본인은 두 번 하시면서 굉장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 가족이 나를 한심하고 답답해했다. 마음이 참 섬세한 분 같은데 그 섬세함 때문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는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네요.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내가 휴학하는데 왜 이상하게 볼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문화죠. 가족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인데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대 생활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열심히 해서 이제 졸업까지 잘 마치신 거죠. 의대에서 힘든 이유가 친구들이 누구 하나 품어주는 성격이 아니고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그런 걸 별로 추구하지 않았던 느낌인데 대학교 때부터는 그런 걸 되게 원하는 거죠. 아주 섬세한 인간관계와 친밀감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겹쳐지셔서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휴학도 하고 또 뭐 우울증 치료도 받으시고 이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오빠가 본인한테는 좀 많은 영향을 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 보기에는 오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빠의 성격일 수도 있고 오빠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오빠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면 제가 도움드리는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오빠가 동생인 저를 많이 이끌어주고 많이 놀아줬다. 같이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어릴 땐 참 사이가 좋았던 것 같다.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랬고 근데 크면서 성격이 다른 게 많이 느껴진다. 오빠는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책임감 있게 사는 걸 중요히 여기는 반면 저는 좀 더 자유를 바랬던 것 같아요. 표현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이렇게 본인이 오빠를 인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주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잘 이끌어주고 놀아주는데 크면서 점점 성격이 나오는데 오빠는 책임감 있게 사는 걸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이제 그런 스타일, FM 스타일이죠. 어른들이 보통 이뻐하죠. 좋아하고 칭찬하고 근데 나는 좀 더 자유를 바랬다. 어떤 게 있으셨어요? 자유를 바랬다는 게 구체적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연에서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속에서는 자유를 바랬지만 그거를 그렇게 막 표현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부모님께 원래는 순종적인 성격이었는데 대학 들어가고부터는 반항도 많이 하고 싸웠다고 하셨잖아요. 오빠가 의사인데 사춘기 때부터 집안에서 받던 남자라는 압박을 나한테 많이 풀었다. 이거 되게 흔해서 이해가 돼요. 어떤 얘기인지 남들이 볼 때는 모범생이지만 나는 오빠에 대한 감정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오빠는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책임감 있게 사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게 내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빠가 그건 그거고 내 입장에서의 오빠야 그러면은 또 전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나는 오빠랑 다른 성격이고 자유를 바랐던 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수렴 받기 전에 이제 뭐 대진이 하면서 돈모아서 외국하고 이런 생활을 하신 것 자체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캐나다가 좋은 이유에 대한 얘기해 주신 부분도 개개인의 다름을 받아주는 자유가 좋은데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 자유를 분명히 좋아하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오빠는 나보다 늦게 의전원에 들어갔다.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서 그런지 의대에서 힘들어도 잘 견디더라. 근데 나는 미칠 것 같아서 졸업하고 막 해외 쏘다니고 그랬는데 오빠는 힘들고 불행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참고 쭉 전공의를 지속하고 하더라. 내가 해외 다니면서 재미를 찾아다니고 그런 거에 저에게는 자유였는데 오빠는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 어우 그럴 수 있죠. 스타일이 전혀 다른 거예요. 본인은 그게 정말 자유고 좋고 너무 행복하고 유일한 행복을 느끼고 막 이런 표현도 아까 해주셨는데 오빠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불행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참고하는 걸 할 수 있고 오빠는 오빠의 이런 게 본인은 어땠어요. 오빠가 나랑 다르고 오빠가 나를 이해 못하고 또 부모님들 오빠랑 비교를 했었을 것 같아요. 휴학 본인은 했었을 때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 힘들으셨잖아요. 나를 한심해하고 답답해했다. 시기적으로는 오빠가 그게 더 나중일 수 있지만 어쨌든 오빠는 계속 쭉쭉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본인 입장에서의 오빠에 대한 그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오빠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런 오빠가 어땠는지 그런 오빠로 인한 여파가 내 입장에서 어땠는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제가 늘 강조드리는 내 감정 옆에서 오빠 보는데 많이 불쌍하고 마음 아팠다. 어떤 부분들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근데 대화만 했다면 나랑 완전 다른 사이하고 있으니까 자꾸 피하게 되더라. 어렸을 때는 또 친했는데 오빠를 오히려 돈다 피하게 되는 거 많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데 피하게 된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저는 안 돼요. 불쌍한데 왜 피하는지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데 피하는 이유 보통 피하는 거는 싫은 사람 피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데 피한다. 나랑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건 상황인 건데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느끼시니까 피하는지 집요하게 여쭤보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연에서 많이 다뤘지만 형제 관계도 부모 못지않은 중요한 관계예요. 관계가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느껴지는 나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불쌍하지만 오빠랑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가 나올 때 결국 자기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슬슬 화를 내는구나. 오빠 스타일이 자기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슬슬 화를 내는 스타일이다. 그럴 때 나는 번거롭고 감정상에서 피한다. 어떤 식으로 화를 내시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식으로 보통 제가 여쭤보고 대답하다 보면 그 이미지나 경험들이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기억력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감정과 관련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화 내용 어떤 표현 그 분위기가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피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는 내 느낌 그때 그 분위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쉽게 말하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잖아요. 이게 딱 수학적이잖아요. 답이 1번이냐 2번이냐 그 근거는 뭐냐 근데 보통 심리상담도 그렇고 정신과도 그렇고 뭔가 도움을 준다는 게 결정해 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결정을 한쪽으로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어떤 부분들을 갈등하고 있구나 그 갈등을 하는 이유는 그 생각 사이사이에 어떤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고 자꾸 이쪽으로 생각해도 태클이 걸리고 이쪽으로 생각해도 태클이 걸리는구나 를 잘 이해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뭐 이상과 현실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갈등과 관련된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네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오빠가 화가 치솟아서 갑자기 칼을 들고서는 나 지금 내 손 베려고 한다. 너 안 말릴 거냐 이러더라 제가 해외 다니는 거 말리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오빠가 칼을 들고 있으니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서 방문 잠그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적이 있으므로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너무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이때 본인의 감정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답변하신 거는 오빠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의 행동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다.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한다라는 행동 제가 필동 영상에 올린 멘탈 관리법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축인데 생각, 감정, 행동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상황에서 생각과 행동은 얘기해 주셨지만 감정을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외로우셨군요. 무서운 마음은 잠깐 있었고 그냥 많이 외로웠다. 당연히 칼 들고 하니까 이제 무서웠을 거고 놀랐을 거고 근데 외로웠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어떤 이유로 느껴졌을까요? 뭐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그 흐름 오빠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크게 느껴진 거 어떤 흐름이 있는 걸까요? 가족 중 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다. 오빠한테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신 거는 오빠한테 기대치도 많이 있으셨던 건가 봐요. 형제 남매가 아무리 심한 행동을 나한테 해도 내가 이미 마음이 좀 거리가 있고 갈등이 이전부터 있었고 그러면 오히려 덜 힘들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은 잠깐 외로움이 많았다. 라는 거는 외로움이라는 게 혼자 된 느낌이잖아요. 오빠의 영역이 본인 안에 되게 큰 거죠. 난 왜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가족들이 날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이런 생각 왜 혼내고 억지로 가르쳐서 고쳐놔야만 하는 사람으로 보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힘든데 힘든 것도 힘들지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도 힘들지만 이해 못해 주는 걸 넘어서 오히려 내가 잘못된 거다. 너는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느낌까지 주게 되면 그게 진짜 힘든 건데 부모님도 아까 사연에서 나왔지만 오빠도 마찬가지. 이런 경험을 충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은연 중에 많이 느꼈겠죠. 가족이라는 게 계속 보기 때문에 밥 먹다가 한마디 한 것도 그렇고 그냥 나를 쳐다보는 표정 하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가족들이 나의 이런 면을 이상하게 본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거로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흔들려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나는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만약에 본인이 오빠랑 다르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를 추구한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건가 보다. 오늘 사연에서도 좀 나와요.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어떤 돈을 모으는 것과 보통은 조금 약간 반대 개념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시게 된 것 같아요. 돈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닐까 지금 이 나이에 돈도 저금 안 해두고 그동안 애써 눌러두려고 했던 걱정과 두려움 내 안에서 자기검열 엄청 해요. 마음비타님 자기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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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를 라이브 때도 다룬 적이 있고 영상으로도 올라온 적이 있어요. 강박적 성격 특성에 있어서 강박적이라는 게 강박이라는 거랑 조금 다르게 굉장히 나에 대한 자기 규율이 높고 이런 것과 관련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검열이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상담할 때 늘 느껴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자꾸 태클을 걸어요. 남이 태클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태클 걸어요. 지금 진로 고민도 인생의 중요한 고민하는 것도 내가 나를 태클 거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무기력이 지속된다 하시고 이게 우울증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우울증이랑 좀 달라요. 물론 예전에 휴학할 때 그때 우울증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약하지는 뭔가 지속되는 느낌 이래서 내가 답답하고 앞으로 못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내가 의욕이 떨어지고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헷갈리니까 흔들리니까. 예전에 제가 강의 드릴 때 뭔가 동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의욕이 생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통제감 통제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느낌 주도하는 그 느낌이죠. 자기 주도 느낌 그 다음에 안정감 심리적으로 불안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거 그 다음에 즐거움 너무 고통스럽게 억지로 하는 삶의 영역이 아닌 나를 그냥 풀어주고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의 영역이 있어야지 동기가 올라온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사연 주신 분은 역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서 예전에도 학창 시절에도 자기 주도 경험을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신 타격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 생활 내내도 이제 그래서 힘드셨고 그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고 무기력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지금 안정감이 없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확신 그게 진짜 큰 안정감을 주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오빠의 이런 경험 가족의 지지가 없는 게 본인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또 그것과 별개로 본인이 지금 여기서 못 말씀하신 엄청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사연 주신 분 사연도 그렇고 여기서 본인이 이런저런 얘기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본인 안에 무궁부진한 감정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걸 표현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거를 꾸준히 제3자한테 표현하시는 거 하면은 자기 확신이 회복됩니다. 분명히 결정은 그게 회복된 다음에 해야 돼요. 다시 뭐 수련을 받든 아니면 캐나다를 가든 그게 회복된 다음에 그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나의 동기에 의해서 그 행동을 했었을 때 쭉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즐겁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눌러놓은 억압된 답답한 이 마음 또 내가 흔들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무슨 결정이든지 다 또 거기서 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계속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은 우선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느낀 감정들을 잘 표현하면서 그거를 수용받는 경험을 하셔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떳떳해지는 걸 회복하셔야 돼요. 본인이 가진 성향이나 여러 가지 특성 원하는 거 스타일 이런 거 모든 것을 나의 존재죠. 쉽게 말하면 나의 존재에 대한 떳떳함을 회복하시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게 시간 효율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게 상담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가고 내가 빨리 뭔가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빨리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안정된 다음에 선택해야지 그게 평생 쭉쭉 나를 괴롭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삶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행복. 오늘 사연 아주 잘 주신 걸 가지고 지협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